음악 하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s뉴스입니다. 얼마 전 우리 대학 커뮤니티인 대나무 숲에 한 글이 올라왔습니다. 바로 문외창작학과 선거 조작 의혹에 관한 글이었는데요. 그 자세한 내막을 신유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2월 12일 명지대학교 대나무 숲 페이지에 문외창작학과 선거 조작에 대한 제보 글이 올라왔습니다. 제보 내용은 문외창작학과 가방에서 서명용지가 발견되었는데 투표하지 않은 제보자의 서명란에 서명이 되어 있었다는 내용과 그 상황에 관련하여 재선거를 해야 한다는 메시지가 담긴 쪽지를 가방에 남겼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제보 시간은 12월 10일 오후 5시였지만 글이 올라간 시간인 12월 12일 오후 7시에는 이미 재투표까지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재투표를 하게 된 이유는 11월 26일과 27일에 진행된 선거에서 선거 두 번째 날인 27일 오후 6시까지 예정되어 있던 투표 시간이 1시간 단축되어 논란이 되었었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 문외창작학과 학생회가 11월 30일 사과문을 올려고 이후 12월 10일과 11일에 걸쳐 재투표가 이뤄졌습니다. 12월 15일에는 명지대학교 대나무수 멜티에 추가 제보가 올라왔습니다. 제보글에는 제보자가 개인정보 유출 우려로 올리지 않았어던 서명용지에 개인정보가 가려진 사진이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같은 날 문외창작학과 학생회는 입장문을 올렸습니다. 입장문에서는 학우들이 불신을 가지고 선거 용품을 비품함에서 꺼낸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하며 투표를 조작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어느 측의 주장이 확실한지 밝혀지지 않은 가운데 12월 19일에는 본 방송국이 현 문외창작학과 부회장에게 취재를 요청하여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인터뷰를 통해 선거 관련 물품들이 별도의 잠금장치 없이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보관되어 있었고 학생증 확인 등 신분 확인이 제대로 되지 않았으며 재투표와 관련된 세칙은 제정되어 있지 않아 혼란이 있는 등 여러 문제점이 밝혀졌습니다. 그러나 가장 논란이 되었던 투표 조작 여부에 관해 학생회는 조작이 되었으면 원래보다 표가 많이 나와야 하는데 투표 수가 그대로였다. 쪽지를 처음 봤을 때는 당황해서 서명이 같다는 것을 인정했지만 이제와서 보니 같은 필기체인지도 잘 모르겠다며 조작을 부인했습니다. 논란이 가중된 가운데 12월 21일 명지대학교 문관 1층에 자신의 실명을 밝힌 대나무습 제보자의 대자보가 올라오고 12월 23일 오후 결국 문외창작학과 학생회는 페이스북 페이시를 통해 사과문을 게재하며 조작을 인정했습니다. 사건의 진실을 밝혀졌지만 앞서 인터뷰에서 밝혀졌던 선거물품 관리 문제, 제재로 시행되지 않은 신분 확인, 그리고 제트표와 관련된 세측 재정 등 올바른 선거분할을 위해 가야 할 길은 멀어 보입니다. 또한 현 회장, 부회장뿐 아니라 작년 부회장 등 전년도 학생의 임원이 연루된 것으로 봐 이러한 문제가 오랜 시간 동안 고착화된 문제가 아닐까 짚어볼 필요성도 보입니다. 민주주의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선거와 관련된 문제인 만큼 학교 측의 엄중한 판단이 필요해 보입니다. MBS 뉴스 신인교입니다. 지금까지 MBS 뉴스였습니다. 고맙습니다.